설 연휴 헬멧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인 점포를 돌며 금품을 턴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.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제주지역 중고등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. 이들은 설날인 10일 헬멧과 내검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제주시내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오락실과 편의점, 빨래방 등 모두 10곳을 돌며 현금 5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. 피해 점포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3일 제주시 모처에서 A군을 잡은 데 이어 서울로 도주했던 나머지 3명도 17일과 18일 검거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2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2명은 가위로 현금통이나 금고 등을 열어 범행했으며 훔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